1.3백병원 정형외과 안녕하십니까. 1.3백병원 정형외과 어깨지킴이 이재우입니다. 위팔뼈 아래쪽 골절 부위가 어디이고 병원에 가면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받게 되나요? 위팔뼈는 저희가 상완골이라고 표현하는 팔뚝의 아래쪽 부분을 위팔뼈 원이부 또는 상완골 원이부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 넘어진다든지 그런 수상 이후에 병원에 저희가 와서 검사를 하시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같은 검사를 해서 골절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면 대부분은 CT까지 찍어서 골절의 패턴이나 형태, 관절면이 어떻게 다쳤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골절 외에도 측부인대라든지 그런 성장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RI까지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이런 관절의 골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향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외상성 관절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형외과 회사들이 관절면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이가 좀 많은 환자라도 가급적 수술을 좀 권유해서 하는 편이고요. 다른 부위보다 그 수술의 시간이라든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환자나 보호자가 이렇게 느꼈을 때 수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큰 수술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그런 수술이 복잡하거나 오래 걸릴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적절한 시기에 또 재활을 해야 관절의 강직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맞추고 단단하게 고정하고 적당할 때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골 머리 및 뼈의 목 부위 이 부위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이요골 그러니까 요골에 저희가 이 가까운 쪽 이쪽에 뼈 모양을 보면 머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부 목이라고 말하는 잘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팔을 쭉 폈을 때 팔이 똑바르지가 않고 약간 바깥쪽을 향하는 그런 걸 제가 외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7도 전후 정도 해서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가 해부학적 형태입니다. 팔을 편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했을 때 각도 때문에 이쪽으로 힘을 많이 받아서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손을 좌우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런 회전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관절을 저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회전, 내외전 이런 회전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나 CT 같은 검사를 해서 이 요골 부위의 골절 여부 또는 형태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요골 골투나 경부는 수술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유형 중에 타입 1이나 2라고 표현하는 골절이 됐지만 많이 전이 되지 않거나 많이 벌어지지 않거나 꺾여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골절의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팔걸이나 그냥 기부스 형태로 고정을 했다가 수술하지 않고도 좀 조기에 재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골절이 굉장히 심하게 되거나 머리 부분이 으깨져서 저희가 맞추기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그냥 뛰어내거나 또는 인공관절 같은 것으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골 골투나 경부 바깥쪽은 이제 측부인대가 있는데 반대쪽, 내측 측부인대가 또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골투나 경부의 골절의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팔꿈치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주두죠. 이 주두 골절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부위는 특징적으로 팔 바깥쪽에 있는 삼두근이 붙는 부위입니다. 삼두근의 경우에는 이렇게 팔꿈치를 펴는 이 동작을 저희가 할 때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흔히 뭐 푸시업을 하거나 할 때 몸을 들어올리거나 할 때 이제 그런 힘을 받는 부위고 그 근육이 직접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팔을 펴는 이런 동작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힘을 전달하고 팔꿈치를 펴는 것과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절이 됐을 때 고전적인 치료보다는 가급적 수술적 치료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부러진 경우에는 와이어라고 표현하는 철사 같은 것을 이용해서 뼈를 이렇게 저희가 서로 묶어줘서 벌어지지 않게 해서 뼈를 붓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골형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심할 때 이 부위가 이렇게 손상을 입고서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경우에는 판을 고정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두라는 것은 첫 골의 한 부분인데 주두의 반대쪽 여기 앞쪽에 돌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상돌기라고 표현하는데 다쳤을 때 주차 방지턱처럼 이 탈구가 되는 걸 막아주는 부위인데 그 부위가 그렇게 이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절의 패턴이 좀 작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구를 맞추고 좀 유지를 하지만 만약에 골절이 굉장히 심하고 탈구 이후에 불안정성이 심하다 그러면 구상돌기에 대한 수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쪽에서 뼈가 만져지는 부위가 아니고 앞쪽에 근육과 그 다음에 정중신경 그 다음에 저희가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라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